아 아니 어떻게 맨날 참아 이건 너 진짜 그랬어? 선생님이랑 약속했잖아 니들 다 재수 없어 내 말이 맞으면 어쩔 건데? 그럼 내가 니들 다 살려준 거 인정할 거야? 넌 어떻게 봐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 왜 봤지? 이래도 내 말이 틀려? 나 이.. 나 이상해 야 씨X 너 왜 그래 빨리 내보내 아 씨X 나 아니라고 미안해 경수야 나 변한.. 변한 거지 그치? 나가라고! 아 좀 닥쳐 씨X 나갈 거라고 아 수빈 팔 집에 닫퉴얢 받 уже 뺏 데 이런 스펀